안녕하십니까 이승님 마힐 진우 김 오늘은 롯데월드 아퀴리움를 보러 왔습니다 롯데월드 아퀴리움를 보러 왔습니다 롯데월드 아퀴리움를 보러 왔습니다 오늘의 비디오를 좋아요 여러분에게 잘 설명할께요 감사합니다 옐라기고 안녕 룬아, 저것 좀 봐. 엘리게이터. 이거 엘리게이터. 룬아. 엘리게이터. 아... 여기. 자, 천천히 가자. 엘리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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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는 물고기 아닌데. 와우. 키레니아. 그래서book اat라? 정도면 꾸여를 들어보셔야 하죠? 서학생들의 부족도 함께하는 물고기. 이게 former 물고기 가면 즐겁게 될 것이죠? 그저 물고기. 그저 물고기. 여기에 따르면 물고기. 어? 이거를 물고기. 그 물고기. 와우 와우 근데 이 경험이 너무 좋더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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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디스 피쉬 나 이거 좀 봐 와우 시디스 피쉬 미스살이 와우 와우 다르니 확나옹 엄마 엄마 이 지역은 Tropical River 지역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슬로우아칭 왼쪽은 왼쪽은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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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 바이바이 con 슬로우лив 다음은 수정의 방향으로 봅니다. 다음은 수정의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도 수정의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쿠리움은 여러 지역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오시안입니다. 오시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시안에 있는 오시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자! 열라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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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see? This is the sea layer. Wow. 오, very cute, right? Hello! But as the real, with the sea, this is the horrible planet. We can purchase the food of the fish and the fish. and you can feed them. You're currently seeing cleaning time. Hey! This is the, oh, how should I say? 자, 룬아. 우리 손 닦아. 우리 동물 만져보자. 자. 이야. 이것 좀 봐봐. 이것 좀 봐. 혜연아. 은하, 만져봐. 민하, 잠만 주, 터치. 자, 잘 안 놔. OK, 손을 안 씻어. OK. 연야, 만져봐. 연야, 만져봐. 연야, 만져봐. 연야, 만져봐. 연야, 만져봐. 봐봐, 이게 가장 유명한 애니멀인 사쿠리엄입니다. 벨루가. 흰색의 웨이. 봐봐, 지금 이름이 되죠? 유나, 저거 좀 봐. 우리 벨루가 좀 봐. 지금 놀고 있어. 유나, 저거 좀 봐. 벨루가가 사랑하는 아들. 와, 한 번에 뵙고 있어. 안녕히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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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샬 랏, 수바랏 칼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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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에 만났어요 아, 알죠? 아멘 그래서 제가 한번 보내주신 거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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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의 멜로카여 하나는 여성과 하나는 여성 바이바이 린아 이것 좀 봐 와 린아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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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아 이것만 이 터로는 상상의 위험을 이 터로는 이 터로는 이 터로도 이것만 보게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한 달에 그는 자연스럽게 시어로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미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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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쿠리움은 한국에 있는 좋은 곳을 추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9.00분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4.4일 소셜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시간은 더 낮은 시간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서울에 서울을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살라마